36과 EPS 토픽 듣기 1에서 2번 다음 그림을 보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1번 1. 작업복을 입었네요. 2. 작업을 시작했네요. 3. 작업을 하고 있네요. 4. 작업장에 들어갔네요. 2번 1. 단추를 잠그고 있어요. 2. 지퍼를 올리고 있어요. 3. 유니폼을 입고 있어요. 4. 넥타이를 메고 있어요. 3에서 4번 질문을 듣고 알맞은 대답을 고르십시오. 3번 잠깐만요. 작업할 때는 작업복에 지퍼를 꼭 올려야 해요. 4번 그렇게 크게 이야기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어요. 5번 왜 작업복 단추를 안 잠갔어요? 너무 더워서 좀 풀었어요. 더워도 작업복 단추를 풀면 안 돼요. 그러면 위험하니까 얼른 잠그세요. 4번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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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번 7번